자 우리 툭치기 1,2,3가 있습니다. 이거는 우리가 보통 목걸이를 바로 안 말고 그대로 육박으로 해서 허리거리에서 목을 막았을 때 여기서 손을 바깥을 잡아요. 여기서 손을 바깥을 잡는데 이 상태에서 등 뒤로 건너가서 여성을 툭 밀어요. 그래서 여기서 툭치기야. 이렇게 나무 똑같아요. 그래서 여기 한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다시 보면 지금 목을 말았을 때 툭치기, 용어가 좀 쌍스러운데 이 상태에서. 그래서 이번에는 이 상태에서 여성을 이렇게 밀면서 툭 치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툭 치는 기술이에요. 툭치기. 1,2,3 세 가지 방법.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이 상태에서 이번에는 건너가서 건너가서 여성이 뒤로 올 때 여성이 뒤로 올 때 이렇게 치는 거예요. 이렇게. 그래서 이렇게 치는 거예요. 세 가지 방법. 그래서 그것만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는 등 뒤로 건너가서 여자를 이렇게 밀어서 툭 친다. 두 번째는. 두 번째는 여기서 여성을 이렇게 밀어서 건너가서 툭 친다. 세 번째는 이렇게 건너가서 여성이 올 때 이 상태에서 이렇게 미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. 그래서 이렇게 치는 거예요. 세 가지 방향으로 툭 치는 기술이 있습니다. 하덴에 나와 있는 전화하시면 배우실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